내가 자제할게. 저도 자제할게. 왜냐하면 난 지금 말 먹고 왔어. 아 그래서요? 지금 다른 먹방에서 먹고 와서. 아니 먹방에서 드시고 오신 분이. 승규로 씨. 아 진짜? 고민을 하시다가 자제할 게 하신 거예요? 야 벌써 왔는데. 저기 아빠 페이스. 자이고 시작을 해. 안 그냥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. 그냥 이런 거처럼 하는구나. 우리가 어쨌든 도시 푸면에서 이 정도로 접대하는 일은 사실은. 별로 없습니다. 이거 고기를 뭐 이렇게 손님들 위해서 이렇게 굽거나 특히 갈빗살 뭐 이런 게 이거 진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. 한으로 좀 주신 거라서. 싼 건 아닙니다. 이게 맛있어. 근데 살치살이 더 맛있잖아요. 살치살이 더 맛있잖아요. 살치살이 다 떨어져. 살치살이 다 떨어져. 너무 비싸. 새우살이. 아니 다 떨어져서. 새우살? 살치살이 더지 마버리게 됐어요. 맞아요 약간. 오일리한 거. 오일리한 거. 상상만 하시고. 그러면 누나 고기 몇 인분까지 드셔보셨어요? 그건 일단 모르겠지만 2, 3kg 먹지 않았어요. 2, 3kg 먹지 않았어요. 2, 3kg 먹지 않았어요. 2, 3kg 몇 인분. 얘도 그렇게 먹을걸? 아니에요 언니. 저는 한 6근? 어? 6근. 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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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6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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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근. 6근. 얘는 숙지마서 찜는 거를 싫어해. 얘는 이렇게 빨아먹는 거 있지. 돌파인데. 얘는 그냥 호르르, 호르르, 호르르 먹는 스타일. 호르르, 호르르. 얘 봐. 얘 입이, 입이, 입이 조그매. 저 입이 작아요. 잡아. 가 requires. 고맙습니다. 멋진 것입니다. 정말? 고맙습니다. 그리고 고맙습니다. 우리의 대단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